인트로 인트로 영상 간 다음에 왓타임 자리 잡으면 트는 걸로 네 그 쨔깍쨔깍 그... 네 맞아요 그 다리가 없어졌으면 좋죠 아 그리고 쨔깍쨔깍은 있어요 아니 나오는... 오목버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멤버도 스탠바이 도움보실게요 도움보실게요 렛츠고 쨔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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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자리 잡으면 여기서부터 탈게요 투 원 고 원 원 원 원 아니 지금 자리 잡으면 여기서부터 탈게요 투 원 고 원 원 원 도망가! 여기 위험한 곳이야.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흥믿한 내들 의미보다 없어 나서도 자신있게 저 태양 빛이 미친 바른 끝으로 가 업무는 세상에 깨트서 뒷발을 크게 벌려 부딪혀 더 넘어져 다시 한번 일어서 넘어서 이거 혹시 지금 맞춰본 거죠? 지금 뭐 만진 건 없는데? 없죠? 그럼 저희가 알아서 마이크 컨트롤 할게요 저희가 그냥 조금 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더 올리면 이게 더 심해져가지고 이건 안 될 것 같고요 컨트롤 좀 작아진다 싶으면 저희가 마이크를 살짝 떼서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일단 작아는 건 괜찮죠? 그러면은 그러면 상관없어요 고생도 하면 되죠 그래 우리 그러면 다른 곡으로 에마를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그리운밤 할까? 그리운밤 해보자 그리운밤 한번 해보자 네 그리운밤 인사 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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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그린 건 그때인지 그대인지 몰라 별거지만 언젠 널 노려봐도 점점 더 흩해져가 어디서 걸어도 적 stall 디디 저 포켓을 가리고 해봐! 하나, 둘, 셋 원래는 아니었네? 해봐! 하나, 둘, 셋 근데 나는 이때 승시이가 씨 더 나아가 될 거 같긴 해 더 나아가 될까? 아 더 나아가 될 거 같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필리핀 저희는 이제 아시아2의 마지막이죠 마닐라에 저희가 찾았습니다 모든 준비를 끝내고 여유롭게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요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유명한, 한국에서도 유명한 브랜드죠 이렇게 봐두면 아실 거예요 선은 한 가지의 맛이 있는 아이스크림칩인데 한국이랑 맛이 똑같아서 너무 좋아요 저는 베리베리 스트로베리랑 피스타치오 아몬드를 좋아하는데 초콜릿 무수랑 할로윈 마우사이 할로윈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 편인데 맛이 한국이랑 다 똑같아요 너무 좋아요 투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만큼 당 충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어 마지막이라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도 콘서트로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거니까 그냥 아쉬워하지 않고 순간순간 열심히 하려고요 여기는 어디? 필리핀 필리핀은 어디? 바닐라 우린 누구? 빅톤 한 두 이 세 네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필리핀에 오기도 했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와주신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엄청 긴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처음 오는 나라이기도 하고 우리 필리핀 앨리스 여러분과의 첫 만남이니까 저희가 엄청 설레하면서 또 오늘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 지금 되게 열심히 리허설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됐네요. 필리핀에는 두 가지 언어를 쓴다고 제가 들었어요. 필리핀에서 고유적으로 약간 쓰는 언어랑 이제 영어랑 같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또 영어 하면 많이 못하기 때문에 형들한테 많이 찬스를 줄 것 같지만 저도 중간중간에 많이 치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뭐 좀 드라마에 그렇게 빠지셨다고 아 여기 드라마에 빠졌죠. 연기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연기하고 싶다고 나요? 배우자가 되고 싶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배우자요? 배우도 아니고? 배우자?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은 거야 나? 배우자 찾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너 지금 말 실수한 거지? 네. 배우가 되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요? 돼요? 아니 배우가 되고 싶다고는 안 했고 연기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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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용식이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용식이요? 네. 문지기요? 네? 용식이 말고 동식이는 어때요? 승식인데요? 철기요. 승식입니다. 승식입니다. 저는 이 각도죠. 이렇게 정면도 좋지만 정면도 좋지만 때로 이 측면을 이용해서 자 카메라를 보면요 있죠? 이 각도 자 이 카메라를 보면 각도 이 각도가 정면요 알겠습니다. 저는 좀 여기를 뭔가 옆라인이 잘 드러낼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포인트예요. 이렇게 정면보다는 좀 측면을 이용해서 저는 화보 찍을 때도 이 라인을 많이 이용하죠. 이 라인. 아 저 해병이 잘 나옵니다. 아 핀이 좀 나갔긴 했었는데 방금 괜찮습니다. 이게 백발이 될 이유가 아니었는데 원래 백발이 아닌데 원래 노란색이었는데 이제 보색 샴푸를 이용하다보니까 장미씨가 오래 더워가지고 물들인 거예요. 그 색깔로 되게 머리를 까면 색이 점점 빠지고 있긴 한데 그래서 지금도 예쁜 것 같아요. 아니요. 이제 아시아 팬미팅 투어 마지막 날인데요. 마지막 날인 만큼 태키콥 잊지 못할 하루 그리고 또 마닐라 처음이잖아요. 우리 마닐라 있는 에리스 여러분들 기다려주세요. 저희 빅톤이 갑니다. 화이팅! 안녕! 안녕! 짜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곳은 마닐라! 네. 이곳은 마닐라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렇게 또 마닐라에 처음 오게 됐어요. 이번 아시아 투어는 정말 저희에겐 너무 처음 가보는 나라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짠. 어디 어디 시작은 도쿄와 오사카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태국 그리고 대만 그리고 이번에 필리핀 마닐라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참 건강하게 해외 투어도 잘 마친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건강! 건강! 건강 짱!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사실 뿌리 탈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 금발이 되어 버렸습니다. 네 금발이 되었어요. 마닐라에 있는 우리 마닐라 앨리스 여러분들 오늘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오늘이 또 해외 투어의 마지막 일정이니까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파이팅하게 파이팅 넘치게 아주 팍! 소리 질러가지고 네 팍! 또 다 끝내버리고 봅시다. 알겠죠 여러분들? 오늘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저희 금방 올라갈게요. 안녕! 마지막 도시죠. 마지막 나라구. 네 그래서 마닐라 오늘 정말 인유 촬영해서 할게요. 오늘 마지막 나라인 만큼 또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오늘 또 진짜 올라가기 한 10분 전인데 엄청나게 지금 응원을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앨리스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잘했어. 10분 후에 우리 만나요. 알겠죠? 어 방금 지금 기절을 했어요. 아까 전에 대기실에 분명 3분 3명이 있었는데 갑자기 5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컨디션 관리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다시 드는데 진짜 깊게 잘 짰다는 그런 소식이니까 우리 앨리스 저희 제 건강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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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이 조금 좀 약간 힘든 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또 무대 올라오면 앨리스도 응원 받고 또 힘든 거 싹 사라지고 또 무대에 집중하면 우리 앨리스 분은 이렇게 예쁜 세진이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오늘 공연 진짜 재밌게 보고 우리 한국에서도 왔나요? 안녕! 안녕! 마닐라 팬 미팅 6분 전인데 지금 이제 헤어 메이크업 끝나고 이제 저희 인이어 착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네요. 기대 많이 되고 네! 오늘 의상의 포인트는 스쿨룩이죠? 아무래도 스쿨룩이라서 저희 조끼 같은 것도 이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뭐 뭐 약간 오늘 좀 단정한 느낌인데 저희 또 빅톤 하면 또 스쿨룩이 그렇게 잘 어울린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거봐요. 그렇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스타트는 스쿨룩인데 다들 좀 귀엽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필리핀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공연 재밌게 즐겨주세요. 저희 두 번째 의상은요. 첫 번째 스쿨룩과는 다르게 어 이제 제복 컨셉인데요. 어 저희 뉴 월드 뉴 월드하면 제복 그런 저희 빅톤의 제복을 두 번째 착장인데 다들 또 그거에는 또 그것만의 나름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약간 섹시미니까요. 이따 무대에서 만나요. 안녕. 좀 이따 봐요. 자 아시아 투어 마지막 공연. 여러분. 여긴 어디? 필리핀. 하나 둘 셋. 여긴 어디? 여긴 어디? 마닐라. 하나 둘 셋. 여긴 어디? 마닐라. 하나 둘 셋. 여긴 어디? 마닐라. 여긴 어디? 마닐라. 됐어. 한 명씩 오른쪽으로. 됐어. 천지. 여긴 마닐라. 아이스크림은 바닐라.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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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그다음 바닐라보다 초코가 더 줘. 만약에 저 major 공연 이런 편을 이렇게 누르á?" シ postto.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유 월! 안녕하세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남아올 때 남아올 때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입니다 위가 빡빡 빡빡 빡빡빡 할게요 할게요 마니라 아니 여기는 마니라 가위 바위 바 가위 바위 바위 올해 자 스테usu 1 Bohm 2 Bohm 3 Bohm 오케이 1 Bohm 오케이 2 Bohm 오케이 한는99 한는99 3 Bohm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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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4초! 5초! 6초! 6초! 5초! 7초! 7초! 8초! 1초! 8초! 9초! 1초! 9초! 1초! 8초! 3점 2점 2점 3점 와, 이게 진짜 어렵다 아무 얘가 아파 OK, pass Wait, pass We can go back to that baby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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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pass OK, pass OK, pass OK, pass 5점 4점 5점 OK, I heard the last one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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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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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1점 2점 1점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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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저기 또 고마워. 정말 많고 있어요. 여러분. 인사도 나 전혀 죽을 것 같다 내 참는 날 내가 더 맛있다 네게 더 맘에 더 쉽다 울어 놀 수 없어 다시 벌써 없을 거라 각도 우리의 이마도 결국 못 빠게 늘어와도 나 어딜 던질게 뒤부다지 이끄라 그리울걸 내 기계없는 동안에 상대를 앞머리가 나 기계없는 순간 내 기속이 없을 것 같게 시간에 묻힐 수만 있다면 그 시간에 묻힐 수 있어 네가 없는 맘 네가 없는 맘 자 즉 갔다 가 primary 뮤직비디오 지금까지 필리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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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저희가 마닐라 공연을 마지막으로 해외일정이 해외일정이 끝이 났습니다 좋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성황리에 맞춰서 크게 다치지 않고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오늘 일단 마닐라 마닐라 공연은 어땠어요? 오늘 마닐라 팬분들께서 굉장히 열정적이게 저희를 응원해주셔서 저희가 심지어 인이어를 낀 3티어도 음악수로 잘 안 들렸다는 거 진짜 그 정도로 응원이 정말 강렬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날씨만 더운 게 아니라 앨리스도 핫했다는 거 하켓 맞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이렇게 필리핀에 또 앨리스가 되게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와보니까 정말 생각보다 더 많은 거 같아서 너무 다행이었고 그리고 또 이번 마닐라 뿐만 아니라 저희가 해외일정이 끝이 났잖아요 해외일정 동안도 어땠는지 이번엔 되게 처음 가보는 나라가 많았잖아요 어땠어요? 이번에 저희가 가보지 못한 나라가 되게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처음이잖아요 지금 처음이라서 긴장도 하고 과연 많은 분들이 와주실까 걱정을 했었는데 정말 많은 앨리스 여러분들 공연장을 찾아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신 만큼 주셔서 저희도 오히려 더 많이 받은 듯한 느낌 선물 받은 듯한 느낌이여가지고 뭔가 또 다시 보답을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해외 올 때마다 정말 힐링하고 가는 거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고 앞으로 또 저희가 남은 콘서트와 함께 2020년도 오잖아요 네 그렇죠 2020년도 저희 빅톤과 함께 정말 재밌는 시간 많이 만들면서 여러분들 기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빅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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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